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니커즈 척테일러를 소개하는 하우투척 호스트의 시안입니다. 오늘은 먹과 착용감을 동시에 장착한 척세븐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은 TD필름의 대표 오승환 군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D필름에서 연출, 촬영, 편집하고 있는 오승환입니다. 제 게스트로 처음으로 검은색과 흰색 척테일러가 아닌 노란색 척테일러를 처음으로 신고 왔어요. 이게 지금 제 눈에 띄고 있는데요. 평소에 척테일러 많이 신어요? 저는 척테일러 엄청 많이 신죠.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바이크 탈 때, 보드 탈 때, 워킹 할 때도 평소에 계속 척테일러. 똥을 뺍니다. 원 러브. 이제 빨리 오승환 감독의 코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자이크를 좀 이상한 포즈로 베껴봤는데, 오승환 군의 취미가 낚시예요, 낚시. 친구가 도시 사람인데도 캠핑, 바이크, 낚시. 저는 도시가 좋아요, 그래도. 플럭도 좋고. 저는 마더네이처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색깔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검은색, 하얀색. 이거, 이거. 네, 검은색.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는 이거 딱 있어요? 또 이런 노란색 컨버스를 신어도 제일 무난하게. 그러니까, 검은색, 흰색을 딱 입었을 때 노란색 컨버스가 확 낚은 건 있어요. 신발의 포인트가 딱. 요즘 바쁘죠? 네, 요즘 엄청 바빠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도,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귀사VA HaTBOOH